고개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당겨주실게요 손목원을 늘려주실건데요 보통부에 손을 대주시고 쇄골빗을 지지해주시고 우위로 올려주실게요 눌렸을때 튀어나오는 흰색을 뒤로 아홉등분 나눠서 뒤로 넘겨주실거에요 근데 목이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야됩니다 2,3,4지를 이용해서 여기 쇄골로 할 뼈있죠? 어깨뼈 만나는 지점까지 와주시고 근데 저 여기 딸깍한게 있는데 뭔가 걸리거든요 이거 지나가는거 맞아요? 네 맞아요 날개뼈 견갑골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는데도 일자로 모아졌구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시오자 형태로 많이 퍼져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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